경매쟁이들의 종합비타민 경매수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얼마나 만족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만족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마이크가 안 갔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만족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장작과 수스테불을 붙여서 석화를 붓고 가르비도 붓고 또 전날은 같이 회를 포장해서 같이 이사님 회 그 단골집에 가서 회 포장해서 또 맛있게 먹고 새우도 구워먹고 거기다가 매운탕까지 거기다 라면까지 숯에 라면을 끓여먹은 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협회장님이랑 다 같이 먹으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고구마도 함께 같이 구워먹고 진짜 또 가져오겠습니다 다 얘기 다 했으니까 방송 끝내줘 우와 풀스토리를 하는 바람에 더이상 마이크 잠깐 줬더니 혼자서 얘기 다 해갖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어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노는 것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가은씨 놀아보니까 어때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놀아본 적이 있었는지 아 대학생 때 이후로는 진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고요 대학생 때는 뭐 그냥 학교에 학과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친구들끼리 뭐 놀러 다니고 같이 엠티 다니고 이거를 성인 돼서는 진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마음 맞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또 되게 막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친해진 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부자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정씨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엠티 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 대학 때 대학 때 그 정도의 좀 감성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사회에서는 약간 목적의 만남? 아니면 그 회사 안에서 뭐 어디를 야외회를 가거나 그러고 이제 보통 각자 생활 하잖아요 그 대학생들처럼 뭐 학교 이제 수업 끝나고 이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뭐 놀러를 다니거나 뭐 카페를 가거나 그렇게까지 가까워지지 않는데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계기가 없었다가 이 스파레저에 들어와서 처음엔 다 어색했는데 이제 그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화상으로 몇 번 만났잖아요 만나고 이제 처음 저번에 봤을 때 정말 어색함 하나 없이 언제 봤던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한 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어제 이렇게 구워먹고 이렇게 하니까 대학 때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먹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맞다고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이에 의석 씨는 몸이 한참이 갔다가 그러면은 이참에 의석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아니 저기 공부하고 저녁에 막 구워먹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뭐 회사 워크샵 같은데 가면은 뭐 오후까지 밥에 회식이잖아요 네 트레이닝 하고 저녁에 이제 먹고 하는데 사실 뭐 좋진 않죠 이게 직장인들끼리 저기 또 벽도 있고 앞벽도 있고 네 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뭐 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는 근데 여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에 또 같이 뭐 옆에서 말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어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셨구나 한 분 남았는데 안 듣고 갈 수 없었어 앞에서 다 하셔봐주고 당신의 느낌을 얘기하라고 저도 잘 놀아야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뭘 하니까 뭘 먹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갈수록 좀 더 이제 친분이라고 해야 돼 더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매번 이런 자리가 생기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이번에 그 협회장님한테 정보를 이제 더 고급 정보를 들으면서 어떤 뭐라 그러지 자신감도 좀씩 더 생기는 것 같고 경매 물건 입찰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승지가 보는 이번에 41개는 어떤 느낌이야? 과거의 기수보다? 어차피 처음에는 다 좋아해 누구나 일단은 약간 틀린 점이 있어? 가장 느낀 거는 어제 밤에 조화가 되게 좋다 조화가 좋다 조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대표님 이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닥 안 웃긴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분이서 네 분이서 너무 빵빵 터져? 너무 빵빵 터지고 특히 현정님 옆으로 막 자지러지시고 근데 이게 그냥 사회생활 하냐고 막 그닥 웃기지 않는데 막 이렇게 웃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서 막 같이 막 하하호호 웃으시고 어쨌든 이제 막판 되니까 저는 너무 다리가 아픈데 다들 그 흥이 겨우셔서 다리도 안 아프시는데 계속 밤 12시까지도 추운데 사실 그때면 숯도 다 이렇게 상으로 들었는데 불도 없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기운이 넘었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막 소주 드시고 막 얘기하시고 하면서 아 진짜로 이게 잘 만나는 것도 저도 이제 36기부터 쭉 봤잖아요 어떤 동기를 내가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어떤 동기를 만나느냐는 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복으로 오는 건데 이제 내 분은 되게 복 받으신 기수 같다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예 아 아 보통은 저런 평가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아 이렇게 이제 방송하면서 자기들이 막 즐거운 거야 막 같이 공부도 하고 뭔가 꿈도 꾸고 또 막 바벼키도 하면서 막 생각이 몽글몽글 해주면서 우리는 복 받은 기수야 다 자자찬을 하기는 해 근데 이제 시간 지나보면은 그 자자찬이 이제 서로가 또 이제 대면 대면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순지가 좀 했던 얘기처럼 이 기수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왜? 뭣 때문에? 그랬더니 안 웃긴데 자기들은 빵빵 터져가지고 난리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웃긴 것도 남일자도 보편적으로 웃겨야 되는데 나는 조금 웃겨야 돼 안 한다는 거야 어 그렇구나 우리 현장씨 뭐 잘해들게 갔었구나 아 네네 어쨌든 이 팀워크라는 게 좋아야지만 공부도 되고 즐겁잖아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공부인데 어 재미없으면은 또 돈도 안 벌리고 어 조만간 또 현장조사 미션 나와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가면서 그냥 하하 호호 막 물건 조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막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참 팀워크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그 뭐죠? 그 외양간 옆 아파트 구경 갔다 온 거 현장조사 외양간이요? 외양간이요? 축사가 아니라 외양간? 야 외양간은 한기리 갔다가 외양간이고 그건 축사지 어 그 축사 갔다 온 현장 이야기죠 한번 해 주시죠 현장이 이렇게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사실 약간 시골 중에서 시골이었고 약간 세계동이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 차 안 볼 거니까 지역도 얘기해줘도 돼 어느 지역도 누구랑 같이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예 긴장이 돼서 네 그 저기 물건은 이제 공주 충남 공주에 있는 햇님 아파트라는 곳이고 그 저랑 이제 가은씨랑 같이 현장조사를 갔었고요 그 물건을 또 뽑게 된 이유 아 이 물건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부터 뭐 우선은 저기 감정가가 뭐 1억 천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의 2천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져 있고 떨어졌구나 뭐 소유자가 지금 있어서 뭐 따로 뭐 인수해야 될 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어 그 부동산 그 앱을 통해서 보니까 뭐 시세도 거의 한 1억 뭐 2천 1억 3천까지도 가더라구요 뭐 전세도 7천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증검다리 증검다리 물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3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4천에만 낙찰 받아도 7천에 세 놓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좀 조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죠 그 우선은 주변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기들은 치급 안한다 아파트 근처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치급 안한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땅 전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보니까 그쪽이 지금 진짜 땅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쪽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좀 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정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주 시내 차로 한 20분 이상 가야 되는 뭐 공주 부여 논산 쪽을 통해 가지고서 이 시골 중에 시골에 있는 거를 좀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파악이 잘 안 됐었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뭘 좀 확인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가은 씨랑 현장에 갔고 두 명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좋았던 게 시골에 있는 아파트인데 딱 들어가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딱 돼 있더라구요 박스는 박스대로 있고 그 쓰레기 봉지도 한쪽에 딱 가지런해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그때 이제 갑자기 치워져 갖고 막 낙엽이랑 이런 거 나뭇가지 많이 떨어졌을 텐데 다 옆으로 치워놨고 거리가 깔끔하더라구요 관리는 잘하고 있네요 네 관리가 너무 잘 돼있었고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서 더 깔끔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었죠 길 위에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보고 저기 물건지 주소지에 가서 한 번 밖에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축사가 그 축사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장님도 만났는데 축사가 몇 마리나 키워요? 서? 꽤 많더라구요 그 한 몇 마리 정도 몇 십 마리도 안쪽이 내부까지 잘 안 보이긴 했었는데 열 마리에서 스무 마리 정도 그 사이에 근데 축사가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길 건너편에도 있고 주변에도 축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소똥 냄새도 별로 안 났어요 이제 뭐 비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겨울이잖아 아 예 겨울이라서 저는 어 괜찮다 그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카페에 가서 현정씨랑 어떻게 할지 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 우선은 가은씨 아 제가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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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하하하하 카페에 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좀 할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사실 제대로 파악 안돼도 그냥 한번 좀 질러볼까 왜냐면은 실거래가 실거래가격도 있고 예 8천만원 먹잖아 예 근데 네 그렇죠 그랬고 사실 제가 초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초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도 되게 깔끔했고 예 그래서 그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가은씨가 어렌지했던 그 부동산에서 와갖고 그 물건지 옆집 옆몹 라인을 한번 봤고 볼 때 거기에 이제 왕아줌마가 있거든요 왕할머니가 거기를 다 관리하는 아 세동을 관리하시는 예 그분이 직접 왔고 집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집 들어가서 부동산이랑 봤던 곳은 소유자가 지금 안산인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예 그분을 통해서 봤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 가은씨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 저거 경매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러면서 예 경매하는 사람은 집 보여주면 안 되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갖고 얘기하셔서 예예 그래서 가은씨는 막 저기 할머니 옆에서 찍고 있고 저는 저기 어디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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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달달달 떨고 있고 근데 막 자기 집인데 도망가면 어떡해 방이 많더라구요 이방저방 피해서 전 도망다녔죠 예 그랬고 근데 가은씨가 또 말을 잘 해가지고 예 뭐 그 할머니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보던 찰나에 관리비는 얼마에요?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부동산에서는 아 이거 뭐 얼마 그러니까 보통 얼마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저를 옆구를 쿡 찔르더라구요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으로 쉿 하면서 그러고 뭐야 속으로 이랬다가 이제 집 다 보고 나갔는데 아 집은 집은 그래도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어 뭐 방 3개 뭐 화장실 2개고 한 35평 정도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 33 29평 짜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물건지랑은 화장실 하나 더 있냐 없냐 그 차이였고 네 뭐 집은 뭐 그럭저럭 했는데 나올 때 물건을 보고 나올 때 할머니가 또 옆구리 쿡 찌르면서 저기 관리실에 자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라고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어 저도 너무 조용히 얘기했네 네 그래갖고서 아 이거 할머니가 그냥 자기가 부동산 끼지 말고 자기가 할라나 보다 네 그 생각하는 줄 알고 어 했죠 이제 부동산 이제 다 집 보고 내려와서 부동산은 보내고 뭐 제가 어 아 관리비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 LPG 밖에 LPG 가스통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얼마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LPG로 난방 떼면은 그래도 안그래도 난방비 비싼데 더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옛날부터 그니까 이거를 뭐 지금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공무원 자기 공무원이었는데 막 자기가 정직하다는 막 그런 걸 내세우면서 할머니가 아 아니에요 그 부동산에서 예 그러면서 관리비 조금밖에 더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부동산은 보내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뭐 전화를 하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혹시 저희 아까 관리비 때문에 그러시냐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 경매 물건 봤니에요 경매 물건 봤니에요 그래서 와 이거 아셨나보다 제가 아까 스무다는데 사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를 다 관리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앞에서 아니라고 하고 진짜 들어가면은 좀 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부동산 보내고 나서 바깥스를 원래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경매 때문에 왔는데 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싫도하고 좀 정보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먼저 그렇게 경매 왔냐고 그래서 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 갑자기 약간 목소리가 좀 측은지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이제 높아심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엄청 비싸게 올라와 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집 들어와도 팔리지도 않고 여기 지금 또 다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도 많대요 아파트 몇 개가 있대요 싸게 나와 있는 거 있다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좀 고민을 좀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세동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뭐 주차돼 있는 차들도 저기 뭐야 그냥 깔끔한 차들 막 옛날 차 그런 것도 아니고 깔끔한 차들이었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차들도 이제 다 허 그 저기 허나 그런 거 있고 네 빈집도 많고 뭐 그나마 있는 집들이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 쓰는 인부들 인부들 모여 살아가지고 그런 외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여기는 완전 텅텅 비었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도중에 중간에 할아버지가 거기 뭐 하러 왔어? 막 이렇게 뭐 물어봐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통화도 끊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보니까 할아버지도 여기 좀 많이 아시더라구요 그 집을 저는 이제 그 집이 완공된 지 한 10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완공된 건 10년 전이 맞아요 2013년이 맞는데 사실 30년 전에 짓다가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나서 막 있다가 그거를 계속 못 짓고 막 그러고 있다가 그때 만난 할아버지가 공주에서 인력을 댔던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동안 이제 자기가 거의 다 지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물변제 연례채 네 연례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연례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뭐 물어봤죠 또 동네 분위기랑 뭐 시세 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뭐 아까 잠깐 뭐 그 축사 얘기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아 여름엔 말도 못한다고 여기에 네 말도 못한다고 진짜 외국인 노용자 그 그런 거 빼고는 없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다섯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밖에 없으니까 어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진짜로 집을 할 거면은 뭐 경매를 해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는데 팔 생각은 약간 뭐 그냥 팔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면은 사람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낙찰 받으면은 외국인 노동자한테 세조한테 세조한테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실 그 외국인 노동자들 어디서 붙이셨냐고 어디서 붙이셨냐고 어디서 붙이셨냐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도 그거 인력 사무실 했으니까 그게 있어 갖고 한 거고 그분도 아직 14체중에 다 차진 않은 거 같더라구요 아직도 빈집들이 있어서 나중에 진짜로 내가 뭐 진짜로 이걸 낙찰했다 입찰해갖고 낙찰됐다 해갖고서 방을 사람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끼고서 이제 와서 사람 보면은 또 왕할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거기서 1차 걸러지고 2차는 또 할아버지가 자기네 빈집으로 먼저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 시세도 아까 제가 뭐 전세는 7천 매매는 뭐 1억 2천 1억 3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실제로는 한 뭐 4천? 매매 4천? 5천? 네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구요 그것마저도 사람이 이제 뭐라 안오는 네 올렸던 사진이 관리소 사진인가? 아 예 완전히 폐가 아니시겠던데 실제로 그 관리실은 없어졌네 아까 만났던 왕할머니가 할머니가 관리실 소장인거지 네 맞아요 CCTV만 놓고 CCTV만 놓고 그냥 일 있으면 가서 CCTV만 보는 정도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었고요 그분은 어차피 여기 아파트 동에 살고 계시니까 관리실은 그냥 건물만 있고 CCTV만 그 정도였어요 그분은 버려진 건물이네 그렇죠 우리 가족 가은씨와 같이 갔다고 했잖아 가은씨는 아까 사진 찍으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눈치 줬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어? 사실 처음에 집을 보러 부동산 아저씨랑 같이 들어갔을 때부터 그 아주머니가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아파트를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면 내공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도 좀 보는 눈도 있으시고 근데 어떻게 좀 의심을 하면서 좀 그런 낌새가 있었는지 저희가 이 초보의 향기를 이렇게 했는지 딱 보시더니 아 그러면은 뭐 집 좀 보면서 뭐 주변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냥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내면서 아 좀 해도 될까요? 막 그랬는데 아 그러세요 하더니 근데 경매 보러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날카롭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당황해가지고 의성님도 한 말을 잃으시고 저도 한 3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위기다 여기서 쫓겨나면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첫 현장조사의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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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